바로 여자 신인상 누군지 궁금하시죠? 축하드립니다 아이즈원입니다 드디어 국민 프로듀서의 선택을 넘어서 마마의 대표 여자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우리 국민 프로듀서님 그리고 팬 여러분께 우리 못한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10주년의 뜻깊은 신인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게 저희 위즈원 분들 덕분에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고 힘을 입어서 이렇게 신인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즈원의 12명의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밋빛 인생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장밋빛 인생을 만들어드리겠다 멋진 수상 소감 감사드립니다 나코와 서코라나 히토미 일본 팬 여러분께 좀 인사를 부탁드릴까요? 네 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る 미즈원の皆さん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미즈원の皆さんのおかげで こうやって新人生をまだレベーして まんまない私たちが取ることができました それからも努力を惜しまずに どんな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か? 明年にも良いアイバムを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チャンネル登録をお願いいたします チャンネル登録をお願いいたします お願いいたします チャンネル登録をお願いいたします お願いいたします お願いいたします